경기 성남시는 현재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인공지능 AI 안부 든든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는 500명으로 확대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 내 65세 이상 고독사 위험 가구의 통신 데이터, 전력 사용량 등의 생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예측한 데이터에 미달할 경우 1차 AI 전화 안부 확인, 2차 관제센터 확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시는 지난 10일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와 SK텔레콤, 행복커넥트와 협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해당 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입니다.